소비자들은 왜 귀뚜라미 콘덴징 보일러를 선택했을까요?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땐 반드시 환경부 인증받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. 귀뚜라미는 업계 최초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주제로 한 CF를 방향하며 소비자 관심을 높이고 기능과 품질을 향상시킨 새로운 친환경 콘덴징 보일러로 프리미엄 보일러 개발에 앞장서며 두 번째 CF 캠페인에선 친환경 보일러 선택 기준을 보급형에서 보급형 콘덴징 보일러로 시장을 확장했죠. 그래서일까요? 귀뚜라미 보일러 전체 판매량 중에 친환경 콘덴징 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45%에서 2020년 80% 수준으로 급성장했습니다. 또한 판매된 자사 보일러 수량을 자체적으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에는 귀뚜라미가 36%의 점유율을 달성했는데요.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여나가며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